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실존인물 이시백과 상상의 인물 이시백의 아내 박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박씨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남성중심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또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씨 전 조선시대 인조인금 때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야 늦음하기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시켜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거든 꼭 금강산에 있는 처녀와 혼인을 시키십시오. 금강산에 있는 처녀요. 네, 그러지요. 선녀는 몇 번이고 당부를 하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득춘은 아기의 이름을 시백이라고 지었어요. 시백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점잖은 선비한 사람이 이득춘을 찾아왔죠. 나는 강원도 금강산에 살고 있는 박현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금강산에서 오셨군요. 이득춘은 금강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어요. 다름이 아니었고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못생겨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댁의 아드님과 혼례를 올렸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득춘은 시백이 태어날 때 선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득춘은 선비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허허,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혼인을 시키도록 합시다. 시백과 금강산의 처녀는 곧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신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시백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수가. 얼굴은 곰보해, 눈은 왕방울 같고, 코는 주먹고, 양어깨에는 호까지 났어. 몸에서는 또 무슨 더러운 냄새야. 아이고,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어디 색시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런 색시를 더 이상은 못찾겠다. 시백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득춘은 밖으로 뛰쳐나온 아들을 불러 몹시 꾸지졌어요. 시백아, 여자란 본디. 얼굴보다는 마음씨가 고와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한단 말이냐. 아버님, 색시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허허, 당장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님, 저도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괴물같이 생긴 여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말이 그리 많으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시백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새의 며느리를 처음 본 시백의 어머니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예쁜 색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런 괴물같은 인물을 며느리로 삼습니까? 그러자 시백의 아버지는 또 어머니를 크게 나무랐죠. 비록 얼굴은 못생겼으나 재주가 뛰어나고 턱을 고루 갖춘 아이니 두고보시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박씨는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아니, 저런 얼굴로 어떻게 시집을 왔을까? 남편 시백은 물론 아무도 박씨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죠. 며느리 박씨는 할 수 없이 시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뒤뜰에 작은 초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곳에서 혼자 살겠습니다. 박씨는 초당이 완성되자 초당 이름을 피화당이라 짓고 그 안에서 몸종 개화와 같이 살았어요. 피화당이란 화를 피하는 정자라는 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면 마을 장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인에게 가장 여의고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마람피를 꼭 삼백량에 사오게 하십시오. 시백의 아버지는 곧 하인을 시켜 마을을 사오게 했어요. 하인이 시장에 나가보니 정말 비실비실한 말이 한필 있었죠. 이 말이 얼마지요? 일곱량만 주십시오. 일곱량? 일곱량짜리 마를 꼭 삼백량을 주고 사오라고. 옳지. 그래, 나머지 돈은 내가 갖자. 하인이 사온 마를 보자 며느리 박씨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버님, 말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라고? 왜 그러느냐? 이 말값은 삼백량인데 일곱량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그 말을 들은 하인은 깜짝 놀랐어요. 나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놈, 어서 가서 말값 삼백량을 마저 주고 오지 못할까? 그래서 하인은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 나머지 돈을 말 임자에게 주고 왔어요. 박씨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에게 날마다 깨 한대 쌀 반대를 섞어 죽을 수어 먹이도록 해라. 네, 마님. 그 뒤, 3년이 지났습니다. 말은 몰라볼 정도로 살이 찌고 털 가죽에 윤기가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또 시아버지 이득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하인에게 말을 끌고 사신이 오는 길목에 서 있게 하시면 그 사신이 분명 말을 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값을 3만 8천량이라고 하십시오. 네, 중국에서 온 사신은 우리 말을 틀림없이 사갈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산단 말이냐. 시백의 아버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3만 8천량이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하인은 박씨의 말대로 말을 끌고 가서 큰길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말이 있었나. 정말로 중국의 사신이 지나다가 말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값을 물었어요. 이 말을 나한테 파십시오. 값은 얼마나 주면 되겠소? 3만 8천량입니다. 중국 사신은 그 자리에서 3만 8천량을 내고 말을 사갔어요. 정말 훌륭한 말인가 보네. 그래서 7량 하는 말을 300량에 산 것이로군. 하인은 머리를 끄덕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씨의 남편 이시백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개화야, 이 연적을 서방님께 갖다 드리거라. 박씨가 남편에게 주려던 연적은 보통 연적이 아니었어요. 나리, 아시마님께서 이 연적을 나리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게도 연적은 있느니라. 이것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를 하신답니다. 이시백은 할 수 없이 아내가 주는 연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시백은 박씨의 말대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시백은 여전히 박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느날 금강산에서 박씨의 친정아버지가 오셨죠. 예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이제 너희의 나쁜 운수가 모두 풀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살거라. 정말인가요, 아버님? 그래, 내일 새벽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내가 일러준 주문을 외우면 넌 다시 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을 마치고 박씨의 친정아버지는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새벽, 박씨는 목욕을 하고 아버지가 일러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박씨의 못생긴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아, 이제야 내 얼굴을 찾는구나. 잠시 뒤 박씨는 예쁜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몸종 개화가 박씨에게로 다가왔죠. 에구머니, 댁은 니신가요? 개화는 박씨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이방 주인 덜어 누구냐고 묻다니, 개화야, 나를 모르겠느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아씨인가요? 선녀보다 더 예뻐옵니다. 개화야, 이것이 본래 내 모습이란다. 개화는 안채로 달려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다리, 나아보십시오. 아씨 얼굴 좀 보세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피와당으로 몰려나왔어요.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가 박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지금까지 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값을 다치러 본래의 제 모습을 찾게 되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구박해 꾸려. 박씨의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진심으로 잘못을 리우쳤어요. 그 무렵, 박씨의 남편 이시백은 임경업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었어요. 북쪽의 오랑캐를 저부순 것이죠. 이 때문에 오랑캐나라의 임금은 임경업 장군과 이시백을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임경업 장군과 이시백을 내 손으로 꼭 없애고 말겠다. 그러자 오랑캐나라 공주 기룡대가 말했죠. 아버님, 제가 두 사람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공주, 네가? 네, 염려 마시고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다녀오도록 해라. 이리하여 오랑캐나라의 공주 기룡대는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박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죠. 기룡대가 곧 우리 집에 찾아오겠구나. 어느 날, 기룡대가 정말로 남장을 하고서 이시백을 찾아왔습니다. 박씨는 천연스럽게 기룡대를 맞이했어요. 주인 나리께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지요. 그러지요. 기다리시는 동안 약주나 한 잔 드십시오. 박씨는 기룡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부인. 기룡대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술을 마시더니 곧 잠들어버렸어요. 옳지. 몸 안에 무엇을 숨겼는지 보자. 박씨는 기룡대의 몸을 뒤졌습니다. 기룡대의 몸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죠. 박씨가 기룡대의 몸에서 칼을 찾아내는 순간 그 칼은 저절로 박씨를 향해 날아왔어요. 괘씸하다. 당장 멈추어라. 박씨가 칼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칼은 그 자리에 툭 떨어졌어요. 그제야 기룡대는 잠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났죠. 박씨는 기룡대에게 외쳤어요. 이번만은 살려줄 터이니 너희 임금에게 가서 전해라. 함부로 조선을 넘보다간 망식만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기룡대는 분한 나머지 머뭇거리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로구나. 바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인경업 장군의 목숨을 노리다니. 박씨가 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기룡대를 어디론가 싣고 가버렸어요. 기룡대는 자기네 나라 궁전떼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인경업가 이시백을 없앴느냐. 아버님 박씨의 도술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 개시마도다. 화가 난 오랑캐족은 용골대와 용홀대의 형제 장수를 앞세워 쳐들어왔어요. 용홀대의 수많은 병사들은 이시백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이 이시백의 집이구나. 얘들아, 샅샅이 뒤져 이시백과 박씨를 찾도록 해라. 그때였죠. 이 무슨 못된 짓들이냐. 적장 용홀대는 이 칼을 받아라. 어디선가 나타난 박씨가 적장 용홀대를 향해 칼을 던졌어요. 용홀대는 박씨가 던진 칼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죠. 용홀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 용골대가 달려왔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원수는 당장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장군, 박씨는 도술이 뛰어나니 가까이 가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쓰시옵소서. 용골대의 부하가 말했어요. 오냐, 알았다. 이 집에 어서 불을 질러라. 용골대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골대의 부하들은 이시백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어리석은 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박씨가 큰 소리로 웃자 갑자기 바람이 용골대의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용골대 부하들에게로 퍼져나갔죠. 용골대의 부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폭풍 후에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용골대와 부하들은 우박과 폭풍 후 속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아수라장 속에서 부하들이 죽어가자 용골대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박씨는 점잖게 서 있었죠. 이제야 부인의 높으신 재주를 알았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이 땅에 얼씽거리지 않겠소. 박씨는 용골대를 향해 꾸지졌습니다. 알았다. 한 번만 더 이런 못된 짓을 한다면 내가 너희 나라로 쫓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도록 하거라. 용골대와 그 부하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박씨의 공을 높이 칭찬했어요. 여봐라. 박씨의 공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 이시백을 영의정에 임명하노라. 지혜로운 부인을 얻은 이시백은 조선시대 최고의 벼슬이었던 영의정을 지내며 박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